원장님, 뭐 하세요?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연구하시는 거예요? 어, 연구하는데 그래서, 이거 보기에는 설탕이 끓으니까 고추김질이 있겠지 그걸 가지고 끓은 다음에 한번 돌리며 내가 그럴 때는 물성이야 물성 물이 많으면 안 돼 그리고 인사트밖에 안 되는거지 양이, 양이 여기까지 뭐해? 설탕 몇 개 들어갔어요? 네 개 맛이 어떠세요? 이리 와 이리 와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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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맛봐주세요 아니 싫어 한 번만 맛봐주세요 싫어 아, 직접 만드신 건데 견딤도 너무 진하다 먹asz 한 번만 더 해보신다고요? 응 아까랑 무슨 차이예요? 지금 믹스로 합니다 컵에다 왜 옮기세요? 접기가 편해요 전동거품기는 사용 안하세요? 제가 이걸로 해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충전같아요 지금은 이게 하얘지 그렇지 이제 어 컬러가 아까보다 좀 연해졌어요 밀크초콜릿 같아졌다 팔 아프시죠? 팔 아프 근데 아까 사장님 처음 하실 때 이거 팔 아프게 뭐하러 하고 있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? 팔 아프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오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쉽게 하는 걸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음 팔은 안녕하신가요? 어 아직까지는 와 잘 적으신다 무슨 생각하세요? 아무 생각 안해 빨리 좀 되라 빨리 끊으실 때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 이거 해보세요 빨리 끝내야죠 자 빡빡 힘차게 오 좋아요 좋아요 소리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요리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찡찡찡찡찡찡찡찡 olha 오 이게 지금 네스카펠 믹스커피 오오 네스카펠 믹스커피 오오 네스카펠 믹스커피 코카콜 소장님 지금 뭐하세요? 아, 이 얘기를 이제 맥시모라는 거지 아, 된다 안하신다고 집어친 거 아니셨어요? 아, 저걸로 안 한다고 아, 저걸로 안 한다고 이거 뭐야? 아, 털어라니까 안 찍어서 밥 먹어야지 왜 이끌자? 백신 달래? 녹이는 거니까 이렇게 뜨시는 거니까 아하 손목스네 녹았으니까 확실히 부풀었다 오 진짜 빨리 됐다 아까보다 시간이 반으로 줄은 거 같은데요 오 맛있어 보인다 오 잘 됐네 오 잘 됐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 미션 성공.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. 하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. 성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